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로서 역할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자녀들은 어버이날을 꼭 챙기면서 부모님의 은공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세상 요즘 세상은 왠지 X판이 돼 있는지 정치판이 X판이 돼 있으니까 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버이날에 대해서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 이건 슬픈 정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법을 갖다 흔들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굉장히 극한의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갔지만 대한민국은 그 언젠가는 꼭 풀린다 뭐가 풀리느냐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풀린다는 우리의 신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사법 리스크의 판단대로 운명 지어질 것이다 그는 절대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 간첩 같은 채목사란 자가 와서 놓고 간 그 디올백 이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내가 품다 바로 이겁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밝힌다 조건부 수용 조건부 이 두 개가 다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국민들은 아하 그랬었구나 이 민주당 이자들이 악선전을 하고 악선동을 했구나라는 사실이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대통령 브리핑 룸을 찾아와가지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 부활 방침을 직접 밝히면서 그 배경을 소상히 밝힌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그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사정기관 장학용이라는 야당의 의구심을 한마디로 셋업했다 헛소리하지마 이재명 당 바로 이겁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사법 리스크를 자기처럼 방탄하기 위해서 사정기관 장학용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반박한 겁니다 의심이 많은 자는 그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바로 이재명식의 의심 이걸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사 관련 특검과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 도입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바로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침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올 것이란 전망이 이제 딱 섰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바로 대통령의 의지 절대 피하지 않겠다 이재명에게 굴종치 않겠다 이재명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 법과 원칙이란 면에서 가만놔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그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겠음에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침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딱 섭니다 우선 디올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또 윤 대통령은 kbs 대담에서 지난 2월 달에 대담에서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백을 건넨 최모 씨와의 만남을 뿌리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 이후 검찰은 최근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방문 서면 조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이래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여튼 국민 눈높이란 말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눈높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국민 눈높이가 어디 보이나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 눈높이 듣는 눈높이 기분 나빠 눈높이 무슨 눈높이 눈높이 국민의 여론이 그렇다면 그런 눈높이지 국민의 눈높이 이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호도된 용어다 제발 그런 용어 이제 사용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 눈높이가 어디 있습니까 민심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국민의 눈높이 눈높이가 보입니까 그냥 국민의 민심 하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민심 하면 되는 거지 민심이란 거는 바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민심이라는 건데 그 좋은 말 놔두고 또 신조어를 만들어서 국민의 눈높이니 뭐니 그런 x소리들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권은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 이재명당이나 하는 소리고 여권에서는 그런 용어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이 디올백 의혹이 김여사 관련 문제라면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공세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등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벽 순직 책임 소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경로설 등을 집중 제기했었습니다 외압 의혹의 최고위선이 윤 대통령 일사일 수 있다는 그런 허위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공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 지형이 일방적으로 사법체계와 상권 분립을 무력화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상병 죽음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성력은 없지만 이를 빙자한 헌법질서 훼손 시도를 대통령이 용인화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할 때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딱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민주당 자들은 멍청하게 응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둬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간의 민정수석실 부재로 인해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아무래도 민심청치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이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에서 민심청치 기능에 대해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과 사정기관 장악에 나설한다는 야당의 의구심이 있지만 민심정책 정보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설치를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민정수석실이 잘못 운영될 경우 폐단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정보당국이 윤 대통령 신상을 조사한다는 설이 돌았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통제하고 공직자 세평 수집 명목으로 사찰성 뒷조사를 하는 폐단을 몸속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정권 방탄용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주연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차관으로 우병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이 자가 민주당 최민석이라는 자가 지휘가 대통령의 박근혜 법무차관으로 있었던 모두 있었던 다 역사는 공무원은 다 과거력을 가지고 다 발탁돼서 일하는 공무원의 일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민주당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도대체가 잘못돼 있다 이거는 하나의 삐뚤어진 역사관의 기인인 극자파들의 의식하고 똑같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자들의 행태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인선이라는데 사정기관의 장악력을 높이면 어떻고 안 높이면 어떻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고 길하면 길한 것이니까 민주당은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으라 자중자해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김수석이 박성재 법무장관의 사보연수원 1기 후배고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구기수 선배인 점도 대통령실의 검찰 장악력 높이기란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말도 없다 이재명 같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러한 친명의 역사 이것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의롭지 못한 공천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더럽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 이재명의 공천을 우리는 둔으로 뜨고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얘기다 이런 얘기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